접속 끊기더라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요. 끊겨도 이제 점점 이어집니다. 이제 너무 생생하거든요. 기억이.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어져요. 안 끊어지는 것 같다는 확신이 올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들 정사 실력이 되는 거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완전히 내 안에 자리 잡아야지 정사에요. 일주 보살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이게 안주했다는 거에요. 단전에 퇴식이 안착돼야 그 퇴식이죠. 자동으로 돼야 퇴식이죠. 내가 안 돌아봐도 지가 하고 있어야 돼요. 호흡을. 똑같이 참나도 내가 안 돌아봐도 깨어있는 마음이 항상 드러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참나 위주로 얘기한 적도 많이 있고 깨어있는 마음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합쳐서 얘기해 보는 거에요. 보세요. 정의 쌍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요. 참나가 내 안에서 늘 드러나서 늘 그 직관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동시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Z자 이론에서 참나의 현존 참나의 직관이면 거기에 뭐가 지금 같이 올래 그려져 있는 거에요. 참나의 현존을 느끼는 깨어있는 마음. 참나의 직관을 알아차리고 자명찜찜의 신호를 받는 깨어있는 마음. 이게 전제되어 있죠. 왜냐하면 참나는 원래 현존하고 원래 깨어있어요. 나랑 상관없이. 이미 현존하고 이미 직관하고 있다니까요. 그 내일이 아니잖아요. Z자 이론은 내일이거든요. 이걸 내일로 만들려면요. 이미 그것들이 무슨 그릇에 담겼다는 거에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그릇에 둘 다 담겨있는 거에요.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에요. 이 그림에는. 참나라는 걸 더 포인트로 그리다 보니까. 그래서 에고의 마음을 추가해가지고 그려는 그림 6개로 그려는 것도 있는데. 그게 에고를 집어넣어서 그래요. 에고가 같이 깨어있다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6개로 된 것도 있어요. Z자 이론이. 그게 전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 안 좋아하셨나요. 참나가 늘 자리잡고 있나요. 이 소리는요. 늘 참나랑 접속해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됐다는 얘기에요. 동시에. 이해되시죠. 내 안에 하느님이 안착했다는 얘기는 늘 하느님하고 접속되어 있는 내 에고도 같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형성시키는 게 더 파악하기 쉽겠죠. 빨리 깨어있게 만드는 게. 자. 그래서 늘 정액상수를 갖춘 깨어있는 에고가 자리잡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확실히 자리잡히면 견성하신 거에요. 왜냐하면 견성 안주에요. 언제 어디서든 나는 본성을 안다는 그 마음이 안착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이 안돼요. 여러분 견성 안주가 안된다니까요. 가끔씩 참나가 없는 때가 있는 것 같다니까요. 내가 못 깨어있어서. 이해되시죠. 참나는 늘 있었어요. 태양은 늘 있었는데 계속 해가 떴는지는 내가 파악하는 거잖아요. 해가 늘 떠 있었나요. 그럼 해를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야 내가 떠 있는지 알죠. 그럼 해만 볼 게 아니라 해를 계속 의식하고 있던 그 마음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참나가 있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참나가 흐르셨어요. 하루 종일 참나가 흐른지 아는 놈이 있었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돼야 여러분 견성을 쉽게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참나만 얘기하면 놓치기 쉬운 게 있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요즘 제가 강조한 이유가 이걸로 설명드려야 훨씬 이해하시기 쉽고 공부하시기도 편하실 거라서 그래요. 참나가 내 안에 안착하려면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해야 됩니다. 견성이 되려면 본성을 보는 내 마음이 깨어있는 애고가 안착해야 됩니다. 견성이면 일주보살이거든요. 정사. 양성은요. 불교에서 발보리심이라고 육바라밀이 총출동해야 돼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똑같은 깨어있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해상수에 늘 참나의 현존을 느끼고 참나를 직관하고 있는 참나를 자명찜찜 신호를 받고 있는 그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됐다면요. 이 깨어있는 마음이 좀 더 확장돼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확장돼요. 이게 지금 선정과 지혜라면 이게 확장돼서 육바라밀을 두루 원만이 갖춘 깨어있는 마음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더 부풀어져야 돼요. 4단과 육바라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이 작용한 거잖아요. 이건 이것 차이예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하고 다른 바람이라고 다르죠. 선정과 지혜랑. 선정과 지혜는 사실은 지금 참나랑 딱 붙어서 관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바라밀들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때가 좀 다르다고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은 깨어있음이잖아요. 깨어있음의 에너지 때랑 보이, 지게, 이 에너지 때는 다르잖아요.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더 부푸른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불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게 현정과 직관이라고요. 정해상수를 먼저 얻게 되시는 이유가 바로 참나랑 가까이 붙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제일 뜨거운 자리라고요. 이해되시죠? 참나랑 늘 접속해 있고 참나에서 바로 자쯤 신호를 받아보는. 그게 정해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반야를 이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반야방편쌍은 그러면 방편의 영역은 좀 더 부풀어진 거라고요. 사단 막 측은지심, 수호지심의 영역이에요. 이제 막 누가 불쌍하다, 누구한테 나눠야겠다. 이제 마음이 더 부풀어진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그 견성한 도인들이 못 갖춘 게 뭐예요? 견성한 도인들은 어디까지 갖췄겠어요? 견성 안주는 했죠. 늘 참나를 보고 참나에서 정보를 끌어내긴 합니다만 육바라밀이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인격은 안 닿게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이 부풀어야 되는데 안 부푼 거예요. 이거 부풀이라는 거를 양성할 양자 써서 양성 그려놨어요. 원불교에서. 견성만 하면 안 된다. 양성이 돼야 써내게 된다. 양성 그래서 제가 원불교 강의할 때 양성에다가 항상 육바라밀이 총출동한 마음을 항상 그렸어요. 점 하나 찍으면 견성 거기서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면 양성 그게 보리심이 발동했다고 발보리심이다. 우리 안에서 보리심이 탁 출동합니다. 탐진치 출동하듯이 언제든 여기 깨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출동합니다. 탐진치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굳건하니까 탐진치 안주는 이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건드리면 바로 출동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육바라밀의 마음이 안주되어 딱 안착되어 있어야 건드리면 바로 육바라밀이 출동하겠죠. 그런데 바로 출동을 못해 흩어져 있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딱 모여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마음이 형성됐으면 견성을 안주했다면 그 다음에 양성 안주가 일어나요. 그러면 육바라밀의 마음이 원만하게 갇혀서 출동합니다. 제가 분수대에서 물줄기 6개 늘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오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주죠. 그러면 정해쌍수의 안주보다 더 확장된 덕해쌍수 반야방편 쌍운에 부풀어진 육바라밀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겠죠. 거기까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늘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견성할 때 정사정도에서 대사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만 접속하면 바로 참나사장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참나 1%에서 다 끌어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정해쌍수를 일주는. 일지는 참나 1%에서 육바라밀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깨어있는 마음이 이 육바라밀까지 통으로 지금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참나를 안 봐도 어때요? 깨어있는 마음만 딱 일으키면 육바라밀이 총출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양성이라고 해요. 이게 딱 형성돼요. 그러면 저기 팔찌는 어떤 단계일까요? 이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되는 팔찌면 열해거든요. 열해는요. 이게 또 부풀어요. 이제 그 육바라밀이 부풀어서 뭘 뭐까지 육바라밀이 다 끝까지 잡아온 게 아니고요. 성인도 욕심이 있거든요. 사심이 있어야죠. 배고픈 밥 먹고 싶은 생각들에 육바라밀에 어긋나는 탐진체의 마음 욕심이요. 욕심까지 이게 절묘한 경지입니다. 팔찌가 되면요. 육바라밀이 늘 51%가 되는 경지라고 제가 화음경에 써놨어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 육바라밀의 마음이 워낙 한 덩어리가 돼서 그건 일지부터 한 덩어리가 됐잖아요. 일지부터는 정각을 한 거예요. 통달한 거고요. 견성한 건데 연륜이 깊어져서 팔찌가 되면 이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에 반대가 되는 탐진체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기가 미치는 영역이 확장된 거죠. 팔찌는 불씨의 온기가 미치는 영역이 그래서 육바라밀이 탐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탐진체까지 한 덩어리예요. 이해되세요? 팔찌는 탐진체까지 한 덩어리예요. 탐욕을 부려도 어떻게 되겠어요? 육바라밀에 이미 다 51%가 딱 먹혀있기 때문에 탐진체를 부려도 육바라밀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자님이 종심소욕 분류부 탐진체대로 다 해봐도 육바라밀이니에질 어벤나지 못하더라. 이게 팔찌 경제입니다. 칠찌에서 팔찌인데 팔찌가 자동이에요. 칠찌는 아직 힘써야 된다 해서 칠찌고요. 팔찌는 안 차겠다는 측면에서 말하려면 팔찌가 좋죠. 팔찌는 이제 벗어날 수 없다. 막 타락하겠다고 해도 타락하겠다는 그 마음이 또 육바라밀로 돌아가버리는 51%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마음은 딱 욕심이 치고 나오지만 바로 불험복이 돼가지고 양심한테 바로 먹혀버려요. 확 타락할 거야. 확 해가지고 싹 먹혀가지고 가서 다시 쓰레기 줍고 있는 아 막 쓰레기 버리고 막 버린 다음에 더 많이 죽어가지고 버리고 결국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뭐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건 이제 솔성의 경제예요. 본성을 완전히 통제한 경제. 견성의 경제 이제 느낌 팔찌로 다시 돌아보는 견성의 경제 아시겠어요. 깨어만 있어도 아공복공이 직관되고 참나랑 참나랑 하나로 있다는 걸 알겠고 접속해 있다는 걸 동시에 아공복공이 지혜가 선명한 경제가 정신만 모아도 딱 이게 나와야 일주고 정사라고요. 확 당해서. 대사는 정신만 살짝 수습해도 육바람이 총출동해야 돼요. 성사의 경제. 저 팔찌는 어떻다고요? 탐진치가 올라와도 이제 뭐 깨어있고 안 있고 없는 거죠. 이 양반은 깨어있고 안 있고 없어요. 탐진치도 깨어있는 거예요. 탐진치를 부려도 육바람이 출동합니다. 이제 깨어있는 마음에 접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탐진치를 부려도 출동합니다. 미쳐버리겠죠. 재밌죠. 이게 팔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찌부터는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화원경에서 팔찌부터는 열애라고 그래요. 더 원만한 아직 역량을 더 갖춰야 되지만 팔찌부터는. 그래서 원래 일찌까지 아까 대사까지 가는데 불교에서 일무량곱이 걸려요. 그래서 일찌가 칠찌까지 가는데 또 일무량곱 먹어요. 그 다음 칠찌부터 십찌까지 가는데 일무량곱을 먹어요. 그런데 꼭 이제 대충 비율로 파악하시라고요. 이런 공부를 지금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설명을 드렸어요. 탐진치가 자극받아도 육바람이 출동하는 경지가 성사고요. 깨어있기만 하면 육바람이 출동하는 게 대사고요. 깨어있기만 하면 정해상수 출동하면 아공복공 막 일체가 무상고 모하여 참나작용인 줄 늘 알면 일주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확찰되어 제대로 하신 분이 일주라고요. 일지가 드물어요. 건드리면 육바람이 나오는 인격자는 드물어요. 이거 이거는 만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일주가 된 뒤에 만행하는 거거든요. 일주만 하면 이제 절에서만 있으면 자기가 점검을 못 하니까 많은 일을 겪고 왜냐하면 절에서 지금 절짓만 참나작용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제 밑에 내려갔더니 거기 막 술 먹고 싸우고 있고 그걸 딱 봤는데 이거는 차단 이건 참나작용 몰라 참나의 신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아니잖아요. 만행이라는 게 부딪혀보는 거예요. 다른 외경에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참나작용으로 보이는지 또 실험이에요. 그럼 굳건해지죠. 그럼 안착이 됐다는 걸 확인하려고 만행하는 겁니다. 보림하려고 도노한 뒤에 보림하려고 만행하는데 일지가 되려고 하는 만행은요. 돌아다니면서 부딪혀서 육바람이 계속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좀 더 어렵죠. 그리고 팔찌가 되려면요. 사경을 넘어가야 돼요. 뭘 넘어가야겠어요? 모든 탐진 채 자기를 노출해가지고 실험해야 돼요. 원효가 팔찐데 머리 기르시고 나가죠. 원효는 공부하시려고도 나가실 거예요. 지금 절에 있어서 못 닦는다. 팔찌를 팔찌가 돼 보려면요. 해를 통과해야 돼요. 깨워서 해를 통과하는데 지옥을 막 이렇게 육바람을 인테리어 하면서 통과해야 돼요. 뭘 줘도 인테리어 이걸 살려내네 하게 이해 되세요? 파탕지옥에서 육바람이 자동 출격해서 딱 요격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쏘면 바로 요격하는 담진 채 일어나면 바로 같이 일어나는 이게 제압해버리는 이 기능을 보유해야 팔찌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겪어봐야겠죠. 안 겪으면 모르거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맛있게 그 눈이 나오는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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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